정혜인, 청소민, 김지은 나와주세요! 정혜인! 저 주령이야! 예쓰! 정혜인! 내가 먹게 해줄게. 어? 이런 말 별로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어. 세 번째! 아, 미쳤다! 이거 되게 좋아! 새롭게 들어온 건 없어요? 네, 죄송합니다. 청소민! TVN 작품은 처음입니다. 뵙게시면 안 돼. 안 뵙게 있어요. 아니, 초면인데. 맞혀봐, 맞혀봐, 맞혀봐. 아, 귀여워라. 꿀토! 나이스!